다시 시작합니다. 백홈 아이디 가입 절차 끝나고 드디어 시작합니다. 어? 어? 이 공? 아직 뒤에 건가? 필요한 다운로그 가능한 건가? 재발견을 하였습니다. 모브트롤 크롬 게임을 해볼까요? 들어가서 크롬 게임을 해볼까요? 들어가서 음... 음... 진짜 워낙 실한 건가? 오...바루펜 되게 차판 오...됐다 어? 나 룩? 웬 룩? 뭐? 뭐? 어떻게 이거지? 음? 음? 나... 나 캐릭터가 고른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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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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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로 헤델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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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이겼습니다. 아... 아... 이 캐릭터 할 줄 몰라요. 개인적으로 클래식이 좋은 것 같아요.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클래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클래식 아니구? 캐릭터 대전할때 여기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조작 타입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와이키 누르고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는 불안하네요. 불안해요. 다시는 불안하네요. 뭐 이라구야? 아 왜 떠나.. 이메치하지.. 비번 온라인 모드를 하고 난 다음에 파이팅 그라운드.. 이게 생기네요 아까는 다운 때문에 안되는 만에 그랬는데 다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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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